안녕! 난 밀라야! 그리고 여긴 내 친구 모플이야! 뭐든지 변신할 수 있지! 이럴수가! 이번에도 내가 액션맨한테 지다니! 액션맨이 또 있었다! 슈퍼 히어로 액션맨! 나도 슈퍼 히어로가 되고 싶어! 아! 좋아! 슈퍼 히어로 밀라! 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어서 슈퍼 히어로가 될 수 없어! 내가 해줄게! 슈퍼 히어로 밀라 등장! 우와! 고마워, 모플! 어머! 안 돼! 헉! 기다려, 벨라! 슈퍼 히어로 밀라가 벨라를 다시 데려와 줄게요! 어? 거기 있었구나! 무서워하지마! 자 봐! 나랑 모플이잖아! 벨라를 찾았네! 정말 고마워! 우리의 슈퍼 히어로 밀라! 아! 안 돼! 내 트럭! 슈퍼 히어로 밀라가 아이스크림 트럭을 멈춰줄게요! 걱정하지마세요! 아! 아! 부탁할게, 밀라! 미, 밀라! 저기 고양이! 알겠어! 모플! 아이스크림 트럭을 멈추러 얼른 가야돼! 아! 휴우! 와! 내 아이스크림 트럭을 살려줬구나! 정말 고마워! 우리의 슈퍼 히어로 밀라!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이게 바로 슈퍼 히어로의 일인걸요! 밀라! 저기! 계속해, 요나! 나한테 맡겨! 안 가고 뭐해! 바퀴가 걸렸어! 이건 너무 무거워! 아이스크림 트럭! 휴우! 저기! 고마워 슈퍼 히어로 밀라! 고마워! 슈퍼 히어로는 사람을 구하죠! 그리고 슈퍼 히어로가 하는 일이 또 있어요! 뭐지? 그게 뭔데? 나쁜 악당을 감옥에 넣는 거죠! 아이고! 하하! 나는 무시무시한 해적이다! 얼른 봄으로 내놓아라! 나는 엄청 큰 공룡이라고! 해적은 하나도 안 무섭네요! 우와! 얘들아 옷이 정말 멋있다! 고마워 밀라! 넌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난 마법의 티셔츠를 입었어! 머플이거든! 우와! 머플! 날개로 변신해! 머플! 옷 상자를 번쩍 들어줘! 우와! 머플! 팔을 더 많이 만들어줘! 큰일이다! 큰일이다! 형제 도둑단이 와서 내 옷을 훔쳐갔어! 어떡해! 아빠! 걱정 마세요! 옷이 한가득 들어있는 옷 상자를 가져올게요! 어디 보자! 어떤 옷이 아빠한테 어울리려나? 아빠! 꼭 깜찍한 요정 같아요! 엉? 응? 어떡해! 금목걸이 도둑단이 나타났어! 경찰 아저씨의 옷까지 훔쳐가고 있잖아! 금목걸이 도둑단이라고 부르지 말아줄래? 우린 이제 패션 도둑단이라고! 이 마을의 모든 옷을 훔칠 거야! 기대해! 옷 상자? 그래! 맞아! 옷 상자를 가져와서 사람들한테 옷을 빌려주자! 경찰 아저씨 온 여기 있어요! 고맙구나! 마을의 모든 옷을 훔치기 전에 얼른 패션 도둑단을 잡아야 해! 쫓아가자 모플! 쫓아가자 모플! 소스는 찾았어요! 아하하하! 우릴 막을 수는 없다! 곧 마을의 모든 옷이 사라지게 될 거야! 큰일이야! 헬리콥터가 떨어지고 있어! 목을 튼튼한 팔로 헬리콥터를 잡아줘! 어디로 갔지? 절대로 놓치지 않겠어! 이 옷을 입으세요, 시장님!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준비했어요! 고맙구나, 밀러! 더는 도둑단을 가만두고 볼 수 없어! 너의 힘이 필요해! 여기 있었구만! 꼼짝 마라! 이제 우리한테 달려있어! 날개로 변신해! 너무 느리잖아! 이러다 놓치겠어! 어떡하지? 포기하면 안 돼, 모플! 마을 사람들의 옷을 되찾아야지! 어? 너도 패션 도둑단을 피해갈 순 없다! 이것 봐라! 너의 빨간 친구는 이제 내 거야! 어림없는 소리! 모플, 튼튼한 팔을 만들어! 모플, 튼튼한 팔을 만들어! 모플, 날개로 변신해! 아하! 아이고! 잘했어! 이제 도둑단을 데리고 가자! 잘했어, 밀러 몰플! 정말 기특하구나 덕분에 모두가 옷을 되찾았어 시장님도 좋아하실 거야 근데 시장님은 어디 있지? 고마워 모플 다 됐어 이제 이 발명품만 있으면 마음대로 변신할 수 있어 모플이랑 똑같이 우와 고양이 변신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지 이번에도 잡을 수 있을까? 인용이다 그래 그거야 좋은 생각이 났어 우리 공룡놀이 하자 내가 되고 싶은 공룡이 뭔지 맞춰볼래? 공룡 중에서 제일 커! 바로 아르젠티노사우루스야! 내 꼬리도 엄청 거대하지! 어떡해! 고장이 난 것 같아! 원래 내 모습으로 안 돌아가죠! 바, 박사님한테 가자! 그래! 네 말이 맞아! 박사님한테 가면 해결해 주실 거야! 하지만 나무가 있는걸? 몸이 너무 커서 못 지나가! 모플, 크레인으로 변신해줘! 어떡해! 건물 사이에 껴버렸어! 모플, 거대한 로봇으로 변신해서 꺼내줘! 엄마야! 박사님, 제가 발명통을 망가뜨려서 원래 제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괜찮아, 내가 얼른 고쳐주마 밀라! 밀라! 밀라로 변신하는 거야! 으흐흐흐흐흐 발명품은 다시 돌려드릴게요, 박사님! 모플만 있으면 저는 변신할 필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경찰 아저씨! 하... 아침 일찍부터 무슨 일로 왔어요? 얼른 데려가고 싶어서 말이야! 자, 가자! 어, 어디요? 밀라 데리고 어디 가요? 밀라를 데리고 말이지 감옥에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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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라! 자! 거기 먹자 손아! 모플이 경고를 주겠다! 뭐? 내가 어쨌는데? 이거 진짜도 아니잖아 감옥 안은 너무 갑갑해서 얼른 나가고 싶어 힘내자 모플! 가! 저리 가란 말이야 여긴 내 앞마당이라고 여기서 뭐하는 거니 모플? 어? 뭐하는 거야? 새들한테 나쁜 짓 됐어요 모플이 감옥으로 데려갈 거예요 네 맘대로 사람들을 감옥에 넣을 수 없어 말아요! 어? 꽤 재밌구나 이게 뭐야? 어? 슬랙인다! 하하하 이거 최고인걸! 하하하 어? 내 타이어가 모두 어디로 갔지? 이게 뭐야? 내가 왜 경고를 받았지? 장디 위에 누우면 안돼요? 여긴 아무나 누워도 되는 공원 잔지야. 그런 말 할 자격 없잔! 어플이 경고를 주겠어요! 경고라니! 기가 막히는구나, 이 고얀 녀석들! 아이고 재밌어! 정말 최고야! 좋은 시간이었어요! 하하하! 앞으로도 이걸 꼭 기억하렴! 감옥은 무서운 곳이다! 어? 모플? 밀라! 감옥에 안 갔어? 물론이지! 내가 감옥에 들어갈 리 없잖아! 경찰관 아저씨가 오늘 하루 경찰서를 구경시켜주신 거야! 밀라를 꺼내주려고 엔더부스 아저씨를 잡아왔어! 뭐? 그럼 안되지! 감옥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야, 모플! 하하하! 모플! 너 덕분에 아주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 어? 하하하하! 아빠 저 왔어요! 저도요! 그래 왔니? 모플! 왜 이렇게 지저분해졌어? 어떻게 된 일이야? 하하하! 하하하! 그게요! 어떤 아줌마가 모자를 잃어버려서 저희가 찾는 걸 도와드렸는데! 아이고! 모자를 잃어버렸어! 같이 좀 찾아주지 않을래? 네! 모플! 강아지로 변신해서! 여기저기 구석구석 찾는 거야! 모플이 모자를 찾았니! 맞아! 모플이 모자를 찾아줘서 아줌마가 좋아하셨어요! 그때 저 아저씨를 만났어요! 모플! 나 좀 도와주지 않을래? 내 견인차가 고장이 났어! 모플! 쿠키리로 변신! 그리고 트리케라토스랑! 로봇으로 변신했죠! 고맙구나 모플! 견인차로 변신해도 되잖아! 아! 음! 그렇죠! 밀라! 로렌스 아저씨! 그리고 로렌스 아저씨도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저기 건물 꼭대기에 두리를 놓고 와버렸어! 클레인! 클레인! 그런데 땅이 진흙탕이었지 뭐예요! 고마워 모플! 정말 기특하구나 모플! 그럼 이젠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어볼까? 네? 모플 죽기 싫어요! 모플! 이리와! 괜찮아 모플! 목욕하는 것도 재밌어! 모플은 목욕 싫어! 일어났어요! 잡았다! 어? 잡았다! 어? 어디로 간거지? 찾았다! 오웅! 그냥 목욕하는 거잖아! 뭐가 그렇게 싫어? 어, 싫어! 잡았다! 우와! 목욕탕은 싫어요! 우와! 모플은 치기 싫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도 뭐, 모플이 목욕탕에 들어오는 덴 성공했네? 후후! 모플은 목욕이 좋아요! 뭐? 이제야 좋다고? 으하하하하, 희히 모르겠는걸? 산타 할아버지가 새벽에 주고 가신 거니까 니가 직접 선물을 열어서 확인해봐 우와 뭐가 들어 있니?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없어? 네 정말 없다니까요 다시 한번 살펴볼래? 우와 신난다 마법의 동물이었어요 모플이라고 해 인사하렴 밀라 안녕 모플 모플 고양이로 변신해줘 우와 고양이가 됐어요 모플 이번엔 말로 변신해 와 말이 됐어요 모플 커다란 공룡으로 변신해줘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모플 니가 세상에서 제일 최고야 뭐든지 변신할 수 있잖아 텔레비전으로 변신해 와 우와 흠 흠 뒤로 해 텔레비전으로 변신하는 게 싫어? 아 모플 재미없어 흠 그러면 이번엔 모플로 변신해 모플? 모플? 와 이렇게 생겼구나 모플 너는 뭐하고 노는 걸 좋아해? 음 흠 모 모플도 몰래 음 그러면 내가 크리스마스를 재밌게 보내는 법을 알려줄게 그 중에서 뭐가 재밌었는지 알려줘 산타 할아버지를 그려보는 거야 우와 크리스마스 트리도 같이 꾸몰보자 우와 우와 이 왜 이번엔 눈사람을 만들어볼까? 모플, 굴착기로 변신해! 여기에 눈사람을 만들어보자! 다 됐어! 정말 잘 만들었다! 모플은 눈이 정말 좋아! 타뚜라다잔! 모플 덕분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많이 받은 기분이야!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뭔지 알아? 아, 공룡? 아니! 아, 텔레비전? 아니야! 고양이! 전부 다 아니야!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게 나는 제일 좋아! 어린한 친구! 멜랄란 모플의 친구! 또 눈덩이를 만들어보자! 커다란 눈덩이! 커다란 눈덩이! 아, 아! 어떻게! 어라? 저게 뭐지? 산타 할아버지! 안녕, 밀라? 어, 괜찮으세요? 눈을 던져서 죄송해요, 산타 할아버지! 눈놀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나도 눈놀이하는 걸 무척 좋아하지! 근데 썰매가 망가졌군! 그럼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산타 할아버지! 저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모플을 주셨잖아요! 모플이 썰매로 변신하면 돼요! 흠,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밀라! 모플, 썰매로 변신해 주지 않을래? 못해요! 어? 왜 그러니, 모플? 넌 무엇이든 변신할 수 있는 마법의 동물이잖니! 밀라가 말해야 돼요! 아, 그래, 그랬었지! 밀라, 나 대신 모플에게 썰매로 변신해달라고 부탁해줄래? 모플,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로 변신해줘! 그 다음엔 썰매에 날개도 다는 거야! 그리고 엔진도 달아볼까? 마지막으로 슬록도 같이 탈 수 있게 썰매를 더 넓혀줘! 다탔어, 모플! 출발해! 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bara 한 번 father un교육의 동물을 시킨다! emphas root! 네 한 번 해! 삼이 죽어 something! 네 확인! 안녕하세요!